오늘도 하늘은 어둡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북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 산간 도로에는 결빙된 구간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내림새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고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하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7도, 서부가 6도, 남부가 5도, 동부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1도, 북부와 동부가 9도, 서부가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7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대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고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